안녕하세요. 여러분 김창희입니다. 오늘은 2022년 3월 7일이고요. 지금 현재 오후 3시 11분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는데요.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려봤던 그런 그래프입니다.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도스 상태에서 그리고 선솔라리스에서 이걸 그려봤는데요. 한 30년 전에. 그때 그릴 때는 이거 그리기 굉장히 어려웠어요. 도스 모드 상태에서 그릴 때 그때는 오픈지열이니 다이렉트엑스니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해서 소팅까지 들어가고 은선 제거하고 온갖 작업 다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이거 그릴 때는 오픈지열을 썼고요. 또 이거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그린 게 아니고 시클, 커널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. 수학에 좀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구와 이 토러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수학적으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. 수학적인 이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그려보는 것과 단순히 수학적인 이론을 배우는 것과에는요.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이 구를 그리려면요. 구를 그리려면 이 꼭지점과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우선을 따라 한 번만 절개하면 돼요. 이 북극과 남극을 축으로 이 좌우선을 따라 한 번만 절개하면 되고요. 이 토러스를 그리려면 두 번 절개해야 돼요.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를 따라 한 번 절개하고요. 절개가 한 번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따라 한 번 절개하면 종이 형태 동그란 원반 형태의 종이가 나오잖아요. 그거를 한 번 더 절단을 해줘야 돼요.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토러스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한 번 절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또 한 번 절단이 들어가야 돼요. 그렇게 두 번을 절단을 해야 이 토러스를 그릴 수 있고요. 이 구 같은 경우는 북극과 남극을 축으로 이렇게 경도선을 따라 좌우선을 따라 한 번만 절개하면 되거든요. 토러스를 그리려면 두 번 절단해야 되고요. 구를 그리려면 한 번만 절단하면 됩니다. 이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요. 위상수학이라고 부릅니다. 이거는 위키피디아 웹사이트인데요. Topology 우리말로 위상수학이라고 부릅니다. 수학과 전공자들은 위상수학을 한 학기 들어야 졸업할 수 있거든요. 보통 3학년이나 4학년 때 위상수학을 강의 듣는데요. 제가 대학 다닐 때 위상수학에 관심이 없었어요. 저는 응용수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상수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강의 듣는 동 많은 동 겨우 졸업할 정도로 시험을 봐서 졸업을 했는데요. 대충 설명드리자면요. 위상수학은 기하학적 물체의 특성에 대한 학문이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위상수학은 기하학적 물체의 어떤 특성에 대한 학문이다. 그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 연속적으로 변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늘리거나 비틀거나 꾸개거나 접을 때 이런 뜻입니다. 늘리거나 비틀거나 꾸개거나 접을 때 이런 연속적인 변형하에서 성질이 보존되는 기하학적 물체의 보존되는 성질에 대한 학문이다. 이런 뜻이고요.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형할 때 구멍을 막는다든지 구멍을 낸다든지 찢는다든지 서로 접합한다든지 또는 서로 교차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변형은 제외하고 늘리거나 비틀거나 꾸개거나 접을 때 이런 변형에 대해서 이런 변형에 대해서 기하학적 물체의 보존되는 특성에 대한 학문이 위상수학입니다. 저도 이거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 안했는데요. 그런데 이게 우주의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.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. 이거는 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젖소는 구로 변형할 수 있는데요. 이 머그컵은 토러스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. 토러스는 머그컵으로 변형할 수 있고 구는 젖소로 변형할 수 있는데요. 구로 절대로 토러스로 형태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. 토러스 형태는 절대로 구 형태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미상수학에서 구멍을 막는 거 구멍을 뚫는 거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거든요. 여기서 보면 구멍을 막는다든가 구멍을 뚫는다든가 찢는다든가 찢는다든가 서로 붙인다든가 서로 서로 교차하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변형을 제외시켰을 때 구를 절대로 토러스 형태로 표현할 수 없고요. 토러스 형태를 절대로 구 형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 이게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거든요.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요. 이거는 EBS 동영상인데요. 토러스와 부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. 프랭카레의 추측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거를 재생을 못하는데요. 이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꼭 시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 토러스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드리는데요. 이거 그리는 거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. 이거를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SQL 커널을 자세하게 배우거든요. 일단 SQL이나 CUDA 이런 툴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배운 다음에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해주면 좋습니다. 컴퓨터 공부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. 거기다 수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공부하기는 굉장히 버겁거든요. 아예 컴퓨터에 관한 3D에 관한 이론을 확실히 익혀놓고요. 그 다음에 수학과 물리를 함께 공부해주면 수학 공부할 때나 또는 물리 공부할 때 이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대해 특별하게 고민 없이 자기 생각을 술술 풀어낼 수 있거든요. 수학과 컴퓨터를 동시에 배우면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. 일단 한 가지 문제를 덜어내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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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